아 너무 귀여워 올라가 어서 야 골키퍼 어디있냐 누구의 골키퍼 아꼬 아 야 현우가 너 뭐 해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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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가 뭔데 판단하고 아웃이야 뭐하고 스톱하고 니가 뭐하는 왜 아냐 그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사이드 뭐 들어오고 그 나가는 사람이 사이드하고 사이드가 들어오고 이렇게 사이드가 또 그 다음에 들어가고 하면 되잖아 아 아 아 아니지 사이드 한테포 기다리 기다려야 되잖아 아 뭐 공격했던 놀이 한 한조가 나가고 공격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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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가 또 기다리 기다리고 나가고 기다리고 나가고 하면 되잖아 네 뭐 만지 몰라 너나 쪽이라고 어 숨이 끝까지 바로바로 바로바로 아 이거 전혀 공격 전혀 공격 위치를 전혀 몰라요 다시 왔다 다시 나와 빨리 복귀 빨리 복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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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맨투맨도 중요한데 이 사이패스 들어가는 것도 봐야 돼 보다가 여기가 애들 나가가지고 그때 바짝 물어야 되는데 살짝 한발만 떨쳐놔 좀 더 가 아니 좀 더 가 뭐지 한 이 정도만 이 정도 관계를 유지해 유지해야지 내가 끼더라도 잡는데 2선에서 어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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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까들어 하자 바까 빨리 빨리 복귀 으 으 으 좀 뛰어 야 뛰어다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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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 한 관리 좀 해주라 으 으 아웃 으 으 으 으 야 둘 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받냐 하나 좀 기다려 공간두고 공간두고 기다려 공간두고 기다려 그 공간두고 기다려 그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무어 뭐 9 으 마妳 으 으 으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아 이 말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이 마지막 또 운동화 운동화 준비해 야 얘가 이렇게 돌아서면 너는 올라가버려 공간을 만들어도 패스를 줄 수 있게 니가 딱 멈춰있으니까 패스도 안 돼 저기 니한테 패스도 안 돼 드리블도 안 돼 저기도 못나가 올라가 올라가 시작 야 너 따라가 너 따라가야되잖아 지금이 노 논섭 논섭 야 인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걸로 공격 네 인지 네 아 나 이거 나연 지키 있잖아 나연 지키 있잖아 정은세 경기 정은세 경기형 정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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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인 밖에서 움직이라고 유민아 왜 자꾸 안으로 들어와 야 볼이 여기 되면 내려와야 되잖아 내려와야 되잖아 여기서 시작하면 내려와야 되잖아 아 투입되면 올라가고 이제 좁혀와 이제 좁혀와 너 축구 보냐 너 축구 봐 뭐 봐 그 느낀 점이 뭐야 그렇지 이거 쌓여 또 바깥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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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이 바보들아 이 공격들은 깊숙해서 어디까지 밀려나오는 거야 신형이 어 밀려나오지마 그냥 놔둬 그냥 지 나오라고 놔둬 그래 놔둬 자꾸 그렇게 깊숙히 있어가지고 야 놔봐 때려 놔봐 이거 업사이드 야 이거 업사이드 걸리더라도 이거 수비 물룩이 돼 있어 어 왜 자꾸 그거를 여기서 인지를 해주라고 야 이렇게 볼이 천천히 오는데 너는 뭐하냐 같이 와서 뺏어버려야지 좀 하려다 아니 안전한 네 안전한 아니 안전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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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 계속해 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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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왔다갔다 하라고 왔다갔다 아이고 기본기 없는데 안다 안다 빨리 올라가 바로 바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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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까봐까봐 바까봐 진출 준비 안해 왜 어 바까봐 바까봐 아웃 아웃 가잇 바까봐 지금부터 바까봅 사나달iquement 아웃 kernel 스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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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스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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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 위험한게 뭔지 인지를 좀 해 둘이 너네 인마 저도 논속으로 패스할 줄 몰랐어 야 너가 얼마나 얼마나 좋은걸 넣어주려고 두번 세번 컨트롤 해가지고 지금 하냐 네 우리팀을 봐 우리팀을 봐 음 아홉 아홉 맨날 이러니까 공암 못차 이런마 형 야 니처럼 그렇게 있으면 공암 못찬다니까 그렇게 있어야지 어떻게 앞으로 나갈래 렛츠킵 쟤 잘 막아 자기 옆으로 오는건데 아 야 치수도 없어 아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갈까? 야 요한이한테 갔을 때 네가 움직임 해야 된다 네가 야 요한한테 지금 볼에 갔을 때 네가 움직임 해야 된다고 예 빨리 받아 이 가운데서는 절대 흘려가면 안 돼 야 얘네 진짜 둘이 공암모 못 찬다고 그래요 봐보자 야 야 뒷발로 할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오면 차야되잖아 명호야 야 스톱 야 너 이거 뒤로 돌아가는데 안 따라가냐? 네 안 따라가? 아니요 따라가 따라가 야 수술자 자꾸 돌아가는 거 따라가 너네 네 네 네 갔다 나와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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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움직여 골키버 움직여 야 야 지금 너무 지금 더 뒤에서 나와 더 뒤에서 그래 이렇게 나와야돼 너는 꼴대를 등지고 나오잖아 세현중이 어? 그럼 가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따라 가더라 안 돼 안 돼 안 돼 뭔 패스냐 이거 내가 안 돼 뭐 야 야 너야 너무 가까워 너가 먼저 와와 버렸잖아 아 넌 썩 줘야 되는데 야 지금 논스톱 투타치 이 구분을 못해 지금도 여기 줄 때 지금 논스톱으로 줘야 돼 한번 두번 잡고 주니까 이게 할 게 없다니까 지금도 잡고 주는 게 아니라 논스톱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잡고 주니까 하이! 하이! 자자자자자자자자 너무 일찍 나와 너무 일찍 나온다구 벽은아 자꾸 끌어내야 안돼 안돼 누구 나와 자꾸 그런식으로 가야지 니가 돌아가줘 돌아가줘 이쪽으로 치고 나오게 돌아가줘 아 야 그냥 쉽게 놔 이런건 어려운 볼들이잖아 바꿔 바꿔 안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이거 너무 둘이 너무 가까워 어? 컨트롤드 봐라 이거 컨트롤드 이거 뭐 미리 불러 미리 불러 야 너 왜 뒷거 안 따라가냐 지금 왜 안 따라가 어? 내놓고 가 내놓고 가 상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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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야 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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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냥 막 넣는다고 지금 가운데 쑤시는게 아니야 어 좌우로 좀 좀 갈라가지고 줘야 되는데 수정 와 현웅의 위치도 저 왜 가야 빨래 현웅아 지금 포지션 지금 최전방 공격수의 위치가 아니야 지금 아까 잘 안 보여주세요 네 수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을 해 봐라 찬 아 올라오 예 어 올라가라고 너 때문에 드리블로 아올 수가 없잖아 잠시 후 밀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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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채고 한발 퉁 튀어나와라 아 진짜 스톱 스톱 공격수 위치 포지션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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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수 위치 5 5 으 아 아 그래요 야 야 park 없어 없어 이미 여기서 가운데 딱 나오는데 너 수비 그거 어 슬비가 앞에 있으면 넌 돌아 뛰는 동작이 되던지 어 돌아 뛰는 상황이 돼 있던지 아니면 수비가 앞서 있던지 그게 두개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안되고 있잖아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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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도 돌아 으 으 아 아 아 한대 한대 이미 가운데도 돌아가는 동작들 2 2 3번 나와야 되는데 으 으 으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아 한 번 나와 나와 야 일 때려면 나와 바꿔 이리쩍 야 남은 남은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남은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해 어? 네 형 형 형 형 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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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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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야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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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 야 Graham 들어왔다 나가 저만 boats 얻ernt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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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늦었어, 늦었어 컨트롤이 어떻게 되냐, 지금 네? 컨트롤이 잘못했다고 네 더 바깥쪽으로 잡아놔야지 네 야, 자, 자, 그대로 가봐 네? 그대로 가봐 넌 어디서 서 있어야 되냐 넌, 넌 공역수 봐, 더 뒤에 있어야 되잖아 네 더 뒤에 있어야 되잖아 네 더 뒤에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네 어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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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하 인하 몸이 나가, 몸이 자꾸 손으로, 공공으로, 몸이 이렇게 나가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몸이 가 몸이 이렇게 하라고 민준이 늦었어 이거 진출이한테 논스톱이야 내 눈꺼워 야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 지금 철판 무겁다는 정신에 관리 모르겠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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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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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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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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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인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 못 물러 내놔 어디야, 어디야 내놔, 내놔, 내놔 내놔, 내놔, 내놔 내놔,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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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내놔 내놔 수비 해평은 천천히 한 번 더 한 번 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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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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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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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1, 2, 3, 4, 3, 4, 5, 6, 7, 8, 8, 9, 9, 10, 10, 11, 12, 13, 13, 14, 14, 15, 14, 16, 16, 16, 17, 18, 19, 18, 19, 19, 20, 20. 다시 올라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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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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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